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센터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 대한 학대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푸바오 팬들이 뉴욕타임스스케어 광고를 통해 중국 당국의 학대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뉴스 포털 더페이퍼는 지난 8일 한국 네티즌의 푸바오 학대 비난 근거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푸바오 팬들은 학대와 부상으로 인해 푸바오의 탈모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판다 센터는 목덜미 부근 털이 패인 것에 대해 검사 결과 병원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판다 연구자들은 자이언트 판다의 털 손실이 병원체와 내분비, 대사 문제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계절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팬들은 푸바오 머리에 털이 움푹 파인 것을 보고 연구원들이 판다 체액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는 잠을 잘 때 우리 구석에 머리를 기대어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푸바오의 목에 생긴 자국이 목줄 때문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푸바오가 머리를 앞으로 쭉 뻗고 걸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자세를 바꾸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푸바오 팬들은 자금을 모아 뉴욕타임스스케어 광장 전광판에 해당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습니다.